아 저 때는 웅킹이 있었어 아 뭐 맨날 뭐 집에서 맨날 방송하면서 이마 뭐 부끄러울게 됐나 여러분 태칸이 왔구요 태칸이랑 같이 여러분 오늘 먹방 여러분들 족발 여기 됐죠 아 이쪽으로 옮기잖아 아 괜찮아요 나 팔개로 팔개로 일단 이거를 좀 비비고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태칸이와 함께 여러분들 방송 태칸이가 또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싶다고 또 왔어요 모더나게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구요 자 행님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딱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 16만폐 넘었네요 감사하구요 게임에 여러분들 태칸이 지금 37,934폰데요 행님들 태칸이도 한번씩 투표 게임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칸이도 여러분들 지금 한번씩만 투표 한번 1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행님들 가가지고 투표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행님들 부탁 한번씩 드릴게요 자 첫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자 이제 네 뭐 투표 뭐 공략 없나요 오늘은 아 나 그때 키피 다 돌렸어요 형님 키피 3,000개 다 돌렸나 근데 3,000개 돌리려 했는데요 근데 밤에 입수하고 집에 왔어요 시청자에서 한 1,200명 밖에 안 차대요 그래갖고 일단 다 돌렸죠 그러니까 입력을요 한사람당 두번씩 이렇게 해갖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사람당 두번씩 하여간 2700몇명이되요 그래갖고 그 중복 걸려냈죠 일단 걸려내고 북하고 처리 다 했어요 다 했대요 여러분들 그때 3,000명 이야기한거 그때 다 보냈답니다 네 아 근데 제발 여러분들 그 키피 처리했는데 그 막 모바일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뭐 키피 안왔다 이렇게 하지마세요 제발 PC로 딱 들어가가지고 내 아이템 가서 초콜렛 거기 가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초콜렛 가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키피도 갖고 돈을 받아야돼요 어 사용하기 돈을 받아야돼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 역시 이게 먹방비즈에는 다르네 역시 비리는게 스킬이 있네 확실히 확실히 괜히 먹방이 아니네 먹는게 일인데 뭐 기본으로 해야지 괜히 먹방이 아니네요 자 얘들아 먹자 문아 네 잘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태칸이 투표 여기 지금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근데 음 요 가능하니까 확인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투표 많이 되면은 또 태칸이가 또 저거 뭐 공략 걸어야되나요 또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내 방송 시청자들한테 해주는게 있어야지 얘들도 움직여가지고 너 여기 클릭 한 번씩 써야돼 오케이 오케이 444 오케이 자 오겠습니다 공략은 뭔가요 공략은 뭐 눈썹 밀까요 몇 표 지금 37,000명인데 지금 시청자가 지금 12,000명 있거든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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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이요 12,000명이요 몇 표 몇 표 생각하는데 형님 정해주세요 아니 네가 정해 딱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네 그런게 있잖아 뭐 공략을 하고 자기들이 또 바라는게 있으니까 자기들 충족을 챙겨주면 또 하게 돼 있거든 맞잖아 고은이 누나 어서 오세요 근데 하면 이게 나을 것 같아 뭐 만약에 하면은 눈썹 그런거 밀고 많이 깊게 할거면요 형님이 형님이 방송키고 내가 사이트 주면 형님이 딱 먹는거 그래갖고 내가 보내는거 어? 내가 뭐라고? 내가 보내는거 그러니까 보내는거 결국 내가 하고 형님이 사이트 딱 띄우고 제가 주는거 응 그래갖고 딱 뭐 2분안에 딱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천명 리스트를 선택해 지금 바로? 응 바로 가능해요 좀 딱 오케이 좀 이따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션 성공하면 응 일단 그거는 몇 표? 4만 표? 몇시까지 1표 천개 4만 표 먹방 끝날 때까지 4만 표?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청자가 지금 만 명이 넘었으니까 4만 2천 표 하자 시청자가 좀 있으니까 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 2천 명이니까 그래도 한 반만 해도 6천 표잖아요 그러니까 5천 표 해갖고 4만 3천 표 깔끔하게 4만 3천 표? 네 깔끔하게 4만 3천 표 되면은 테카니가 퀵표 좀 이따가 테카니가 집에 가서 내가 스캔했는 거를 주면은 테카니가 그분에게 퀵표 천 명에게 드린다는 점 맞죠? 그렇게 하고 와 형님들 크기 예쁜다 족밥이다 우리 응 우리 족밥 아니잖아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저번에 인정 저번에 인정 개깝났어 진짜 안 됐어 알았어요 근데 테카니가 자동 입술 시켜버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아입니까? 응 야 이거 정말 길다 맞지? 이거 좀 짠야겠다 가위 두고 올까요? 아유 가위 가위가 저기 있다 근데 그거 한번 씻어야 되는데 너바라 내 씻을게 여기다 내 씻을게 형님들 제가 테카니가 씻으러 갔으니까 야 이거 해야죠 여러분들 퀵표 바짝 퀵표 퀵표 바짝 한 번쯤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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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자 모자 잠시만 잠시만 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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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상한 공개 그런거 아니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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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 오늘도 해야될거 같은데 지금 벌써 천표 올랐는데 아하 벌써 38,000 봐봐라 아아 벌써 38,000이죠? 네 좀 잘라놔 벌써 38,000이죠? 네 43,000표라고 이야기했디 네 43,000표 43,000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라 알께요 오케이 오케이 43,000여러분들 먹방 끝날 때까지입니다 테카니 지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한번 테카니 방송국 한번 더 되거든요 1인당 3번씩 되거든요 네 모바일로도 한번 가능하구요 예 근데 소고가 진짜 이 시범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맵지 진짜 진짜 근데 돈 나왔을 때도 부산에만 했어 이거 체인이 네? 부산에만 거기 없어요? 응 아 진짜요? 이거 동네에 엄청 큰 거 있잖아 나 거기서 먹어요 나한테 아 맞나 깔끔하지? 여기 제일 깔끔하지? 솔직히 진짜 깔끔해요 부산 오시면은 냉채 족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자 손은 세계별 풍선 중계방에서 갑니다 자 자 3,2 광고가 그거 예 갑이 아깝죠 역시 예 쉽게 안 되죠 미션이라는 게 뭐 쉽게 되지 않아요 네 쉽게 안 되야지 재밌죠 솔직히 네 쉽게 되면 재미없어요 형님들 투표해버리고 우리 키피천명 받자 근데 충분하다 금요 응 진짜 충분해 이거 드세요 아 또 이렇게 또 저 손 씻었어요? 맛있죠? 우리 음식 같이 먹어야 돼요 형님 음식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혼자 먹는 거 둘 다 먹는 거랑 달라요 진짜 먹방 하면은 솔직히 맛은 없어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죠? 콕콜렛 감사합니다. 팩콜렛까지 좋아요 야 근데 좀 고마워 카라야 감사합니다 카라가 베푸던 이메일 다 깨이 감사합니다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요? 우리가 대상투표 나왔으니까 말인데 카라 당첨 카라 내 방송을 잘 줄이 할 수 있군 사실상 카트라이더가 좀 게임이 이제 롤이 나오면서 많이 죽어버렸잖아 그냥 내가 올렸던 것도 이제 계속 질리잖아 한계가 있잖아요 카트라이더가 너무 빨리 게임 끝나요 또 일단은 2,3분이면 끝나니까 아 참 이게 롤 나오면서 많은 게임이 좀 솔직히 좀 많이 죽어버렸지 맞지? 진짜 뭐 다른 게임으로 갈아탈 생각은 없고 아 그래도 아 끝까지 카트라이더를 지키겠다 어 롤지가 대단하네요 형님들 빨리 택한이 또 한 번 정하고 키프 받자 키프 이벤트 천명 근데 천명은 좋은데 네 그 천명이면 어떻게 주지 또 똑같이 선착순 응 파리스 사람이 당첨되는거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천명 하잖아요 그럼 사이트 주면은 거기 입력을 해요 그러면 댓글처럼 이렇게 자르는 명단 있잖아요 일본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명 댓글 달아요 그러면 천명까지만 다 자르고 줘야죠 그렇게 참 아프리카에서 이거 댓글이 중복만 안되면은 아 그런거 좀 말씀해 응 그 외에 그걸 딱 하면 되는데 내 방송국에 글어올리고 맞지? 내가 그때 키프 뿌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줬다고 욕 존나 먹었지 근데 그렇게 줄 수 없는게 뭐냐면은 여섯 번 일곱 번 막 열 번씩 댓글 다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18개 카라가 별평선 18개 욕하지마라 아이 저 죄송한데 우리 카라의 미션을 좀 받을게요 여러분 내 카라가 미션이 당첨 되가지고 지금 연희님 아까 들어와서 내 매니저 전 왔거든 그 카라의 미션 최진이는 잠깐 풀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야 미션 주면 돼 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이소 나한테 만약 내한테 지키면 내가 해야돼 그런거 아닌가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두부 쌈 하나씩 사서 러브샷 아 나쁜 치즈는 아니다 나쁜 치즈는 아니고 일단 쌈을 맛있게 썰어 밥을 좀 넣어줘야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막국수 이것도 살짝 넣어준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족발 살코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칸이도 입이 좀 살짝 크기 때문에 아 커요 한 두개 정도만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그 다음에 김치 김치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파 이거 맛있거든 양파 이거 맛있어 싹 니 마늘 먹나? 네 형님 마늘이 괜찮아요? 어 괜찮지 아 역시 뭐 근데 내가 마늘을 저번에 미션으로 7개를 한번 먹어봤거든 아 진짜 와 바로 위에 꽉 올라오더라 잠깐만 러브샷 아 러브샷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기 아 이렇게 먹어야지 자 음 음 음 음 음 으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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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미션 성공 맛있다 형님들 소프야 먼저 먹었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세 칸이 야 이거 끝인지 알지 인마 야 햄버거 있어 햄버거 햄버거 이거 다 먹고 햄버거 아 우리 고은이 누나 별풍선 3회삼신에 쭈쭈쭈쭈쭈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한번 할게요 그래 11에서 15번 고은이 갑니다 자 택돌을 쓰리 투 원 고고고 택돌 쓰루룩 아 3번 역시 333개니까 3번이네 깝이 아까워요 깝이 아까워요 네 아깝습니다 해결해가기 감사하고 여러분들 뭐 카트라이더라는 방송이 방송이라기보다 이제 게임이랑 게임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택하니가 방송 열심히 하면서 랭킹 그래도 옛날에 1등하고 이런 빚이 솔직히 옛날에 1등을 하던 빚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 많이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십 몇 등씩 그래도 유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팬클럽 가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 한 번씩만 우리 택하니 그 한 번씩 투표합시다 택하니도 4만 3천 표 되면은 지금 몇 표 안 남았는데 4만 3천 표 되면 4만 3천 표 되면 택하니가 이제 퀴표 이벤트 재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천명에게 퀴표 드린답니다 밥 먹을 때까지 밥 다 먹을 때까지 밥 다 먹을 때까지 밥 다 먹을 때까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은 투표 방식이 있을 것 같아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10% 애들이 투표 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인증샷으로 갈래? 아 투표하고 인증샷 울리는 사람인데 네 방송국에 아 네 방송국에 아 네 방송국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신에 그렇게 많이 울리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개씩 주는 거지 일주일짜리 두 개 근데 이미 투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팬클럽 갈비 감사합니다 사남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일단 여러분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형님 근데 실력 몇이에요? 눈 나쁘다네 근데 저 다 보여요? 글씨? 팬클럽 갈비는 건 뭐 천일단 다 보이지 근데 글씨 같은 건 잘 안 보이죠? 응 잘 안 보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 DJ 하면서 실력 좋은 사람 없을걸 음 형 몇이에요? 0.3 0.5 0.5 어쨌든 내가 좀 정편이네 응 0.9 0.9 좋네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네 감사합니다 토피 한 번씩 합시다 여러분 근데 형님 내가 볼 때 오늘 20만 표 찍겠는데요 보니까 멋있는데 10만 표 홍양 약 3 눈썹만 눈썹 아뇨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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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찍는다며요? 응? 눈썹 찍으면 깨끗이 눈썹 나 눈썹 밀게 눈썹 찍으면 진짜요? 그러면 5만 표 찍으면 눈썹 밀어요 5만 표 눈썹 말고 씨 눈썹 5만 표 찍으면 저는 저 오늘 밤 12시까지 5만 표 찍으면 저는 눈썹 밀고 평리방 팬분들 키보드 10개 아 키보드 10개 제니스 키보드 네 10개 K3 제니스 키보드 불 들어오는 거 10개 아 예 콜 시원하게 5만 표 찍으면 형님 5만 표 찍으면 대신에 아 형님 20만 표 찍으면 깔끔하게 눈썹 밀는 거 어 오케이 양쪽 다 밀게 양쪽 진짜죠 재현입니다 콜 믿습니다 형님들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펌프리카 형님 눈썹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투표하는데 10초도 안걸려요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모바일본드 터치 이 5만 표 라켓데 5만 표 맞지 아 예 콜 5만 표 괜찮 콜 여러분 이벤트 합시다 키비 5000개 플러스 그거 키보드 10개 맞지 아 콜 음 갑시다 여러분 그 대신 나는 에카니가 키보드 10개 주면은 진짜 자기가 인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한테 키보드 보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존나 아쉽다 이게 온라인이라서 그러니깐요 참 많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맞는가 사람들이 저번에 참 몽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1등 했죠 하하하하 1등 했는데 근데 태칸이랑 태칸이랑 몽키랑 입술을 시켰거든 그래 어 아니 뭐 오늘도 슬슬 뭐 한번 해볼까 뭐 배틀같은거 형님 솔직히 그때 있잖아요 내가 얘기는 안했는데 형님이 빨리 뒤지더라구요 아 아 그럼 펌프리카님 1등 시키고 나는 이제 몽룡 속도에 맞춰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솔직히 천철먹은거에요 천철먹은거라고? 응 와 왜냐면 형님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현장 박치기도 나가고 뭐 이렇게 딱 먹방 넘먹은 클라우스가 있는데 내가 할 때 그걸 깨봐요 그럼 사람들 저 욕해요 형님 오늘 됐나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만명이상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왔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잖아 뭔가를 보여줘야되잖아 갑시다 할래? 뭘로 할래 그럼 오늘 형님 근데 요구르트 하지마 요구르트 할래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콜! 시발 콜! 내가 마시는거 존나 아래 진짜 아 진짜로 운동 내가 운동선서를 했기 때문에 형님 오늘 끝났습니다 형님 오늘 다이 오케이? 요구르트 콜! 요구르트 한번 갈까요? 요구르트 한번 갈까요? 요구르트 한번 갈까요? 밥을 먹었으니까 이따 불닭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걸로 차라리 시원하게 오케이 말먹기빵 토하는 사람 끝나는거 한 번 끝나면 훔치지 않네 이싸발 자 이렇게 하자 갯수는 딱 정해놓고 아 정님 빨리 먹기 빨리 먹기 오케이 콜 됐나요 여러분? 콜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축구사 혼자 했잖아 맞죠? 같이 축구사님 아 역시 선배님 선배님 편하게 편하게 예 선배님 편하게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요구르트 빵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티커 지금 채팅창이 너무 그거 돼가지고 초콜릿 스티커 여러분들 소리 외쳐가자 스티커 초콜릿으로 소리 외치세요 여러분 갑시다 택가니가 지금 저를 도발하네요 만약에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티커 별풍선 필요없습니다 스티커 초콜릿으로 여러분들 자 싸주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방하는 그러면 몽키도 부르자 어? 아니 몽키도 부르자 그때 했던 사람들 다 해야지 몽키도 불러가지고 그때 했던 그대로 방식 그대로 개수 딱 조여놓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딱 묶었어 내가 전화도 안 넣었어 여러분들 하나 싸볼게요 자 먹을 때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러지 마시죠 쌈은 몽키한테 전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몽키는 핫덩망스 중인데 아 맞나? 네 전화해가지고 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토크에 몽키도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크에 몽키 여보세요 네 뭐하노? 네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고 있다고 잠시만 잠깐만 스피커폰 할게 네네네 지금 태카니가 네 지금 우리집 와서 같이 먹방 중인데 뭐 요구르트를 뭐 요구르트를 뭐 다시 뭐 그때 뭐 자기가 일부러 뭐 너만 이기면 된다고 아 요구르트를 너만 이기면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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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불닭볶음면 할 때 내가 막 존나 열심히 먹길래 나는 이길 생각이 없었대 태카니가 그래서 너만 이기려고 했었대 아 요구르트요? 아니 아니 불닭면을 먹을 때 어 그래가지고 오늘 뭐 갑자기 또 뭐 요구르트 뭐 한번 하자 하면서 막 전화 도발을 하더라고 나한테 지금 아 요구르트 한번 하자고요? 어 그때 칸이야? 아 힘들칸 근데 운전을 안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이러고 요새끼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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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뭐 하는 말이 오늘도 뭐 너만 이기겠다 어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네 요새끼라 오늘 바나나 몽키 드리고 동문원으로 보낼거니까 야 많이 밟아서 미친거 같은데 아니 너를 뭐 동문원으로 보낼 뿐 나는데 동문원 다 대단하냐 나한테 단니 좀 잠깐만요 어 자 여기다 세칸아 세칸아 내가 이기면 그 키보드 죽고와 아 콜 형님 집에 말이야 깨끗하게 진짜 형님 내일 동문원 가기 콜 하하하하하하 왜 동문원 가기 아니 그러면은 아이 뭐 자 깨끗이 저갑시다 동문원 가려고 자 깨끗이 저갑시다 자 깨끗이 저일게요 제가 지면요 제가 지면 형님한테 키보드 줄게요 대신에 형님이 지면요 깔끔하게 내일 캠코드 들고 동문원 가가지고 원숭이들 입는 앞에서 오 sigui 아 저 전통 하긴 미션 콜 내일 동물원 가서? 야이씨가 택할 때 요구르트 개수가 몇 갠데? 왜 갈래? 우리는 밥도 먹었으니까 한 20개 하자 20개 빠르게 콜 20개 빠르게? 3명 동시에 20개? 20개 다 동물원? 아 시발 저놈 아 콜? 콜 그러면은 멍키야 우리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으니까 니가 요구르트를 지금 60개만 사서 그럼 우리집으로 넘어와 아 60개? 어 60개만 네 형 알겠어요 어 형은요? 어? 형은 무조건 고정 1등이에요? 아니 나도 하지 일단 그거는 와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아니 그거도 나면 맞다 아니 와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와서 와서 다 하기로 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일단 가지고 와 네 알겠죠 어?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2빅미터가 시작됐습니다 어 요거 먹방 끝내놓고 여러분들 잠깐만 내 휴대폰 충전 좀 할게 니가 얘기해라 자 여러분들 오늘 제2매치 저번주에 했을 때 아 저번주였죠? 이번주 아니에요? 이번주 화요일 이번주에 그때 불닭 다섯... 네 개였죠? 아 세 개였죠? 불닭 세 개 했었는데 그때 범팽 1등하고 저 2등 몽키 형 3등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매치 요구르트 20개 발목 해갖고 지는 사람 깔끔하게 몽키 형이 아까 지면은 깔끔하게 동물원 가갖고 원숭이 앞에서 우키키키키키키 하게 제가 지면 몽키 형한테 키보드 줄게요 그래 형님 지면 뭐 할래요? 내가 만약에 골 잡으면 나 입수할게 난 그때 입수 안 했었겠고 아 눈썹 갑시다 아 입수 가야지 입수 나는 그래 왜냐면 나는 그때 입수 안 갔잖아 나는 입수할게 나는 아아 형님 그러면은 형님이 골다 가면 입수고 그래 그리고 형님 투표 오늘 12시 되기 전까지 20만 표 되면 형님 눈썹 민다 했어요 분명히 당연하지 콜? 음 여러분 태카님 빨리 여러분 투표 하셔야 하시고 자 여러분들 홈브리카님 자 16만 5천이죠 3만 5천 표 가능합니다 흠흠흠흠흠 민서 여러분 태카님 빨리 이제 족발 다 먹어가요 빨리 태카님 방송가서 추천 한 번씩 하고 빨리 키보드 받자 우리 시청자들 내가 받는 거 아니야 너가 받는 거야? 휘보드 받고 키보드 받고 키보드 받고 키보드 받읍시다 아 근데 형님 먹방 먹으며 진짜 가끔 배고파요 진짜 나도 내 거 먹으면서 배고프더라 했으면 그 먹고 맥주 받으сь 윤혁 그렇다 이 쩝쩝 소리가 진짜 맞어 다 가끔 오늘은 이제 밥 거 먹어도 돼요? 응, 먹어라, 먹어라 술 다 했어요? 나 술 다 여러분 일단 저보다 테카니를 빨리 먼저 투표해야 돼요 테카니를 먼저 빨리 투표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키보드 키보드 받읍시다 키비라 아니 내 방송 시청자 무지않아 아니, 오만편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펼치는 가면서 손에서 수로룩 깔끔하게 하자 일단 일단 4만표까지 키뷰 됐나? 4만표 4만표까지 키뷰하고 그 다음에 몽키와성 5만표까지 해가지고 키보드 4만3천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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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4만표까지 해서 키뷰 아니 키뷰만 일단 키뷰만 딱 걸고 1천개 지금 3만8천8백40표거든 4만3천표 4만3천표 합시다 솔직히 시장다수가 지금 1만명 넘는데 그래도 지금 3만9천표잖아요 1천표는 솔직히 금방 했잖아요 인정하자 그건 3만4만1천표 아 아 뜨거란다 아까 전에 3만3천 3만4천 암기다 네 형이 자꾸 줄여요 5만표 되면 5만표 근데 진짜 천장 돌리기도 힘들어요 형님 진짜 그래 그거 좀 힘들긴 힘들게 나도 돌려봐서 한다 주는 건 아까운 게 아닌데 돌리는 게 좀 힘들다니까 진짜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킥비 주니까 아니 그 초콜릿 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보내는 게 존나 노가다라니까 진짜 장인의 손길로 보내야 돼 진짜 형님 맛있지 않아요? 그 초콜릿 보내기 킥비 클릭하고 아이디 복사하고 놓고 아 보리사에서 좀 해 주면 좋은데 맞지? 아니 빠세다니까 그게 진짜 솔직히 아깝진 않아요 주는 거는 주는 거는 다 주고 싶어서 솔직히 그냥 맨날 놔봐 맞지 형님? 초콜릿 많잖아요 솔직히 보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4시간 걸렸어요 이번에 매니저와 같이 보셨어요 이거 다 먹고 또 야 뭔지? 우리방 열네 아 감사합니다 아 태칸이가 저 집까지 놀러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안 일으켜도 되는데 리에잠 빨리 해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리에잠 뭘까요? ㄹㄹㅊ 룰그나무 소용하지 한번 나하따 우리 좋은 거 해 줘야 돼요 아이고 얘 턱은 애니 감사하고 난 댄스할게요 그러면 아 알겠어 하이빙인가 뭐 그거 ㄹㄹㄹㄹㄷ ㄹㄹㄷㄹㄹㄹ impeachment 으음음 그거 말고 요즘에 새로운 업그레이더 된 뭐 어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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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다시 할게요 이거 나온거다 나 안나오면 되요 이거 나오면 되요 이거 나오면 되요 아 이거 좀 단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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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먹기 단먹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먹더라 다 먹었으니까 이거 저 고맙다 고맙습니다 형들 리액션 시작하지 않나요 아이고 참 여러분 테카닉 추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테카닉 게임에 활이 너무 약한데 형님 형님 활이 이거 밖에 안돼요 도발합니까 지금 활이 너무 약하네 자 그러면 나도 공격 걸게 만약에 내 투표말고 만약에 12시까지 지금 입수 3분인데 테카니가 5만표 넘어버리면은 5만표 넘어버리면 입수하겠습니다 눈썹 입수 입수 퀄리 형님 이수수씨 이때까지 아 아빠 눈썹 밀게 테카닉 만약에 5만표 넘으면은 왜냐면 내가 별풍선을 1200개를 받았기 때문에 테카닉 방송대상 지금 5만표 넘으면은 12시까지 제 눈썹 밀겠습니다 눈썹 진짜 요거 바로 요거 바로 요녀사 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대체 너도 5만표 정해라 나 아까 얘기했잖아 키보드 10개 형님 팬분들한테 준다고 5만표 되면 응 알았어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다 먹었거든요 이거 뼈다귀 나 이거 못먹어 니 못좋아나 뼈 뼈 안먹어요 그러면 뼈를 못먹으니까 요거는 잠시 치우고 바로 이어서 햄버거 먹방 갑니다 저 여러분들 약속 지키는거 알죠 그런 BJ입니다 약속 지키는 BJ 테카닉 만약에 5만표 지금 만약에 12시까지 30분 남았어요 저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표씩만 찍어도 충분하거든요 진짜 눈썹 밉니다 여러분 저 농담 아닙니다 제 눈썹 밉니다 저 이거 시컨둥이 송승헌 눈썹에 이거 밀어버립니다 아 퇴치 서는 세계 퇴치야 가자고 그거 왜냐하면 이번 당첨 퇴치 내 방송을 자주 유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테카닉 방 또 매니저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싸주니까 내가 뭘 나도 해줘야 되는데 해줄게 없으니까 진짜 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담하는게 아니고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5만표입니다 5만표 테카닉 5만표 그리고 재방송 화력을 무시하는데 저 눈썹 밀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테카닉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시까지입니다 열두시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안돼요 딱 사막 사내받습니다 진짜 눈썹만 믿는거 보고싶다 아 근데 우리는 불안하다 불리하다 이거 또 우리 이거 다 먹고 또 몽키랑 또 몽키랑은 솔직히 한 30개 50개 50개 어? 우리 불리하지 않으셨지 좀 불리하긴 불리하네 한 70개 사오로 하죠 한 80개다 하자 그래도 몽키랑 또 멀리서 오니까 아 형님 내 꼴찌 시키려고 그러는거 아니야 뭔 생각하는데 아 형님 저 테카닉 투표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공략 걸었습니다 지금 38,840표 저 잠깐만요 39,412표 자 여러분들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만평만 치우고 눈썹이 얘기하는데 만평 남았습니다 만평 남았는데 지금 30분 동안 테카닉 5만평 되면 저는 눈썹 밉니다 진짜입니다 눈썹 눈썹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눈썹 밉니다 저는 눈썹 밀구요 어 투표하시면서 제 방에도 저는 방송에서 바로 이렇게 투표할 수 있으니까 형님들 한 번씩 투표 부탁드릴게요 지금 166,000표인데 형님들 저도 여기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투표 한 번씩만 형님들 여기 그 컴퓨터를 보시는 분은 밑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한 번 세 번 되니까 내 야 홈페이지에서 했다고 내 한 번 했다고 테카닉 못하는거 아니야 다른 분야입니다 게임이고 나는 먹방이요 그게 다 돼요 예 아시겠죠 자 2차 먹방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카닉이랑 그 테카닉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도 테카닉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아 아직 12시 안되서 안되구나 어 너 케찹먹나? 아니요 나 안먹는다 아 나 멀래 하나 안 먹나? 한 번인데 형 왜냐면 나 케찹 안 먹거든 아 진짜요? 케찹은 인마 저도 안겠다 떼야지 아직까지 아니 지금 초딩들 무시해요? 아니 무시하는게 아니고 와 초딩들 무시하네 초딩이 형님들 사랑합니다 무시하는게 아니고 아 눈썹 진짜 저 밉니다 여러분들 30분 남았어요 만표 30 30분 남았습니다 저 진짜 이런걸로 거짓말 안합니다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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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김 다 빠졌어 형님 더 줄까? 아니면 니 이거 버리뿌라 버리기 버리기 어 저 저 저게 저게 변기 자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형님 오늘쪽 하단에 추천 모바일은 터치 후 다운 마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쪽 하단에 추천 모바일은 아이고 형님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구요 자 그렇다면 일단 방송 제목도 일단 바꿔야돼요 몽키 지금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 이거 바로 뭐 매치 시작되는거 아이가? 맞췄요 요구르트 네 몽키한테 한 번 전화해봐라 지금 출발했는지 네 여러분 이거 끝나고 바로 몽키랑 다시 세명이서 뭐 도발이 넘어갔어요 몽키가 응 잠시만요 생 돔포지카 플러스 테카니 플러스 몽키 요구르트 어 스물개 스피드 먹방 벌칙 있음 벌칙 있구요 여러분들 스피드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일단 몽키 형까지는 이거 먹방해야지 응 여보세요 몽키 형 출발했어요 어 지금 나간다 아 알겠습니다 어 스파드 갈게요 네 어 어 여자랑 같이 있는데 오 몽키 옆에 여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 해주셨다 아 모종 벌써 세컨드인가요? 벌써 만들었나? 아 몽키 너무 빠른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럽다 아 게스트 아 친구친구 아 게스트 그 PDS 뭐 그 인사님인가 잘 먹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게임에 테카니 저 5만개 5만개 찍으면은 저 눈썹 민다고 칭큰데 1초당 한 표씩 올라가고 있네 테카니가 자 여러분들 펌프리카이님 눈썹 밀게 합시다 테카니가 지금 1초에 한 표씩 올라가고 있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 지금 4만표입니다 테카니 지금 테카니 지금 4만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딱 1만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다가 나갔다가 한 번만 들어오면은 제 눈썹은 사라질거에요 네 범날이자 범날이자 됩니다 저 아니 진짜 약속 지킵니다 테카니가 5만 제가 밀거에요 형님 아 내 방송스타일 모르나 확실하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확실합니다 아 근데 우린 너무 불리하잖아요 형님 안되면 어떡할래 그래 저희는 안되면 나는 눈썹을 걸었다 안되면 어떡할래 아니 왜 아니 안되면 폭략 거세요 내가 뗀다 할게요 형이 안되나 눈썹을 거세요 나는 되면 전신 몸 다닐게요 형이 안되나 눈썹을 거세요 아니 왜 이러는거죠 아니 내 옷만 피해 그러는데 아니 누가 해야 돼 이래 봐봐 지금 형들 팬분들이 안되나면 안아줘 솔직히 아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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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형분들 팬분들이인가 그 대신 되면은 내가 눈썹을 밀테니까 니는 키피 1000명에 그다음에 키보드 내 방송 팬들에게 랜덤으로 투표해서 10개 중계방에 있는 사람 포함 중계방에 10개면은 본방에 한 명 중계방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알지 이렇게 만약에 중계방에 15개다 그러면 15개 되나요 왜 매 맵나 왜 매워요 이거 좀 맵다 원래 음 아 콜 중계방에 15개면은 중계방 15개 본방 1개 16개 이런 식으로 키보드 이벤트 콜 콜 콜 5만개 되면 내 눈썹 밀고 여러분들 저 이렇게 딜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형들의 눈썹 밀게 합시다 오늘 아이고 이모티콘님 100개 폰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티콘님 100개 감사하구요 어 저 케첩 안먹는데 엄마 케첩 주문했어 안발먹을 수도 없고 까비했어요 아 돌았겠다 와 케첩 말하세요 아 맞다 내 패딩이 야 내 미션있다 참 미안하다 왜요 내 미션있다 저거 좀 줘볼까요 아 여기 여기 있다 야 여기 내 패딩이봐야 되겠다 왜요 미션 미션 누가 미션했는데요 아 그 아까 전에 유혹이전에 내 방송 시청자가 패딩이보랑 미션했는데 깜빡했다네 아 어 먹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입을께요 야 우리집 덥잖아 지금 맞지 아 정말 덥어요 난 지금 항상 볼록 빡빡하게 틀어놓고 하거든 지금은 끝지 죄송합니다 지금 입을께요 죄송합니다 아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형님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형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태칸이가 형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이고 참 따뜻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예 추천 한번 세주고요 네 형님들 저거 투표 태칸이 5만표 되면 저 눈썹 밉니다 진짜 28분 27분 남았어요 아까 30분 남았었는데 시간 뭐 왜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아 4만표 넘었어 벌써 여러분들 9천표 나왔어 9천표 범프리카 형님 12시까지 12시 대기전까지 5만표 채우면 태칸이 눈썹 밉고 있습니다 눈썹 눈썹 범나리자 됩니다 범나리자 아 4만표 넘었다 그쵸 투표 한번씩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9천표 남았습니다 9천표 한 사람 다 투표 3번 가능하구요 매일마다 투표 가능합니다 안 하신분들 게임 가셔가지고 태칸이 투표 먹방에 범프리카 형님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펜플루까지 감사합니다 아 형님 눈썹이랬지 큰일났어 연례팬분인데 떠날거 같은데요 떠나지마 끝난게 아냐 찹찹하네요 여러분 저는 뭐 말하는거는 지키는 사람이니까 지킵니다 형님 주위에서 만약에 한달 살잖아요 형님 주위에서 만약에 한달 살면 진짜 몸 잃어낼거 같애 네 살구멍진다 진짜 먹방하면서 진짜 몸관리 한다는게 존나 힘들어 힘들거 같애 음 음 형님 주위에서 한번씩 합시다 야 이렇게 먹고 요로트 스물들 먹으면 타지 싶은데 어휴 가능하겠어요 스물들 진짜 빳으세요 형님 나 먹어봤지 아 우리 너무 불리한데요 개불리하죠 우리가 지금 와 지랄안의 사기꾼 김동범이라고 어 왜요 제가 뭐 뭘 사기쳤나요 매니저 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지랄안의 사기꾼 김동범님 매니저 드렸습니다 제가 뭘 뭘 했나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사기꾼 김동범님 매니저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뭘 사기쳤나요 지금 예? 채팅창님 말씀해보시면 아니 나는 뭐 뜬금없는 소리 하길래 아 아 맞다 내 뽀뽀 미션 있었다 일로였나 아 아니 입술에 말고 입술에 말고 보래 보래 아 보래 아 니 오자마자 뽀뽀 미션이 있어 여러분 제가 당황이 경황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한번에 써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어 음 그래요 네 자 미션 수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있었는데 예 아니 여자한테도 아니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 까먹고 있었어요 예 어 비웠다니 실패하고 하지마라 응 먹어 먹어 처음엔 다 그런거야 응 예 예 선배님 실지가 감사하구요 화장실 비누가 많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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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왜이렇게 비누를 비누를 쌓아놨어요 아 비누 좋아하지 비누깍을 아까 보니까 일곱 개나 쌓아있더라구요 응 도브로 도브 응 도브 좋아합니다 응 도브 좋아하구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 먹고 이거 진짜 몽키다 맹치하면 이거 진짜 불리한데 솔직히 우리는 15개 합시다 형님 그렇죠 응 형님은 잘 드시니까 15개 난 13개 20개 하하 그럼 몽키가 안할걸 하하 하하 알겠어요 그러면 15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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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우리 수지 많이 먹었죠 우리 아 태치님 당첨 잠시만요 아 태치님 아까 맞다 당첨됐었어요 형님 모바일인데 저 미션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닉넘으로 바꾸세요 이게 게이스 방송 이렇게 하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태치님 미션 받을게요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응 아 배부셨다 자 태치님 채팅창 풀어드릴테니까 미션 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태치야 미션 줘 대치야 미션 이야기하면 되지 대치야 미션 이야기하면 되지 대치야 미션 이야기하면 되지 다 먹었죠 놔 자 입어주세요 아 자 자 자 자 입으시구요 자 팬클러까지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들어봐 일단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일단 추울까 이거 룰로 치우고 이거 룰로 치우고